여기 잠겨 하나 더 있지 여기 있는 애로 여기 있는 애로 하는걸로 여기 있는 애로 하는걸로 날소류 안나와 이거 아니 프로토콜로 죽이자 귀찮다 지금 얘를 잘 생각을 잘 해야돼 왜냐면 지금 바로 쏠거거든 여기다가 그럼 바로 튀어나올텐데 다른애를 턴을 낭비를 하면 얘를 쓰면은 스컬잭을 못 꼽지 얘를 쓰면 안될거 같고 얘도 안되고 회장님은 디코이 해야되니까 안되고 아씨 이거 누가 쓰지? 개머리판 일단 일로 움직여서 움직여서 시야 안나오면 큰일라는데 일단 일로 가자 개머리판으로 개머리판으로 죽었고 죽었고 아씨 탄이 애매하네 네 뭐 아 아 스카치기 안전한 문제 안전한 것 스카치기 나와 안나와? 그래 나와 안나와? 안나와 나오지마 메뉴스 1-5, 릴레이의 죽음을 확보했습니다. 엘리언 트랜스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적군이 이제 얘네만 있으면 되는데 장교를 잡아야 되는데 경계를 함부로 못쓰겠어요 지금 제가 어 경계에서 딱 큰일 날까봐 얘를 잡아야 되거든 얘는 경계에서 이용하면 안되겠다 시야를 조금 더 스캔을 해도 안맞아요 네 벽을 까주면 이 아재로 벽을 까주자 좀 전진해서 좀 전진해서 성광 던지고 그냥 돌격하라고? 한번 해봐 니가 철인으로 그럼 깡이 돼? 한번 해보라고 어 캐치 야 죽으면 안되는데 낙사로 어? 인간 죽였어 지금 어떻게 된거지? 이게 장교잖아 이게 이게 장교라고 이제 시야 나오죠 시야 시야 나온다 장교만 빼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번 연쇄 적용 믿어보자 시야 치명타 60%니까 잡았어요 오케이 잡은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잡은게 아니라 떨어졌어 디코이 갑니다 아 두 번 피할 수 있는 우리 회장님 두 번 피할 수 있는 우리 회장님 두 번 피할 수 있는 우리 회장님 다음 피하자 어차피 걸렸어요 영환원 없어봤어 rie장 아이씨 별로 달려야 되는데 자리가 애매하네 디코이 지금 속에도 그렇고 이리로 가서 공을 잡고 언터처블 한번 있죠 언터처블 나 쏴 여기 있을끼야 나 쏴 여기 있을테니까 꼭 나 쏴야 돼 얘 쏘지마 얘 얘 얘 쏘면 안돼 알았지 나 쏘지마 나 쏴 니 바로 뒤에 있어 아 왜 도망가 왜 안 쏘지 왜 아 미치겠네 이거 아직 흐어어엏 난리났다 설기였네 엔피쏠탕 지금 안먹는다메 얘 죽을 각인데? 큰일났는데? 디코이도 지금 없는데? 디코이 너무 멀어 안돼 회장님이라도 어떻게 회장님은 두번밖에 안되지 회장님이 너무 멀쩡해 회장님이 너무 멀쩡해 회장님이 너무 멀쩡해 엔피 확실하게 보자 뭐야 된거야 뭐야 혼란이야 뭐야 혼란 전진하고 아,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회장님이 두 턴만 버텨주면 되는데 두 번 공격 면역이니까 플라즈마 쓰지 말자 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에이씨 한번 빗나갖고 한번 담았어요 내 캐릭터 하나 있고 나 쏴 그래 나 쏴 회장님 쏴 어 쟤 왜 저래 왜 지네펜을 쏴 소생 쩐다 와 나 한번 피했고 방어쓰면 이제 좋댄다 자 설계해보자 스컬 잭 지금 꼽아버릴까? 아이씨 얜 일단 빠져야지 맞고 이거 선광 쓰면 안없어지나? 섹터이드랑 똑같은거 아니야 선광 쓰면 전광 쓰면 연기 안없어져요 없어진다 오케이 와 이걸 일단 한시름 났어요 일단 얘부터 빨리 죽이면 되는거지 네 79%네 플라즈마 수류탄으로 방어를 조금 더 깎아 플라즈마도 방어 깎잖아 이 아줌마를 이렇게 던지면 이것까지 다 기둥까지 저 방어가 두개 부서졌고 얘 아직 남았고 주인공도 아직 남았고 주인공으로 죽이면 그거죠 주인공으로 막타치면 얘를 막타치면 얘하고 방어병한테 살 수 있을 것 같애 한번 한번만 피하면 그 다음에 얘가 홀로그램 깔아주고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홀로그램 깔고 도망가면서 홀로그램 깔고 얘를 죽이고 방패병한테 한번 살고 언터처블로 살고 얘는 한번쯤 기해있죠 한번 기해있으니깐 둘중에 누구나 뭐 싸도 한번은 한번은 안맞아요 그 다음에 스나루 위에다가 조지고 여기다가 디코이 깔아주고 그럼 될 것 같애요 설계해보자 스쿨저 가면 처치가 돼? 지금 디코이 깔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죽여보고 이게 안맞으면 꽃대요 이게 안맞으면 아 스쿨저 꼽으면 코덱스라는게 나와 그러면 이게 맞아 움직여서 신호기 이정도면 반경이 안들어와 이정도면 아 아 아 망했다 치명타 안 터졌어? 아 3 남았어 아 아 씨 개머리판이 2인데 개머리판이 2인데 내가 마무리치면 되겠는데 내가 마무리치면 되겠는데 여기서 쏴서 쏘고 마무리치고 한번 버티고 타렷 아 두 명 남았거든 장교가 아 이제 두명 밖에 안남았어 나하고 이제 두 명 밖에 안 남았어 두 명이 남았거든 와... 와... 이렇게 핀나가네 59%밖에 안돼? 속사쓰면 안돼 속사쓰면 확률이 44%야 잡았다 일단 언터쳐블 어디서 찾는거야? 디코이가 하나만 버텨주면 되는데 디코이가 아 왜 치명타로 맞냐 아... 숨었어? 아... 디코이 날라갔구요 방패병 방패병 제발 경계야 그럼 내가 움직여도 되죠? 내가 움직여도 돼 나는 움직여도 돼 장교 장교 보내고 검사 아이씨 나 한 번 있지? 어 나 한 번 있어 한 번 회피 가능해 한 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다 여기 좀 이용해 이거 찍으면 뭐 나온대 잖아 어? 아이 좀 시 안 나오나 이거?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나오나? 이거 개머리판이 저 방어벽이 있으면 안 터지는구나 아 씨 아 이 까졌네 이 78% 잡았어 아이템이 뭘까? 다음에 하면 되지 와 21마리 11톤 동안 21마리 잡았어 미친 8톤 미션이었는데 1톤에서 2마리 잡았어 2마리 잡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어 총 1턴당 1.73이야 10키로 10키로 이제 29 29 미션 부상자가 한 명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9 10키로 10키로 최고급 스코프 뻔해노용 나왔네 뻔해노용 나왔어 10일밖에 안되네요 금방 되겠네 됐고 지금 아이템 내가 가져간 세팅이 가장 싸이오닉 증폭기 이거 아직 만들지 말고 지금 가져간 세팅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세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삼광탄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블루스크린 타니 되게 좋네 진짜 진짜 좋네 이틀 10일 15일 블루스크린 타니 코 아 코 하나밖에 없어 아껴야 돼 안돼 스나 디코인은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기술자 기술자 필요있나? 이거 하다 말았지 스컬잭을 어드벤트 장교에게 사용하는 애잖아요 근데 어드벤트 장교가 이제 안 나와 어드벤트 고급 장교야 그래서 그냥 고급 장교에다 꼽아야죠 뭐 설마 뭐 고급이라고 해서 안되겠어 장교는 장교인데 뭐 하니 이리 하니 치료좀 해놓고 외계인 학금 와 많이 졌어